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주님께 간과하는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과하는 신앙 주님께 간과하는 신앙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미국 기독교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1863년 10월 3일 에브라 민건 대통령께서 이 고난 중에 감사하자 그래서 그의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프랭클링 루즈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미국 최대의 국경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미국에서 봄을 전한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각 나라별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 감사의 전통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감사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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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입에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수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절망 중에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주전 852년에 남유다왕국의 제4대왕인 여서방왕 때에 모합과 암몬 연합군이 대군대를 이루고 이 유다왕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역대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합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대규모 연합군이 유다왕국을 공격에 몰려오자 그 모습을 보고 여사밭 왕과 모든 유다 박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역대 20장 2절 3절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담할 곳 엔게데인 있나이다 하니 여사밭이 두려워하여 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때때로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활란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잘되던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시상의 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중매에 걸려 생사기로 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절망에 싸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 절망의 때 이 어려움의 때 활란의 때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자고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져 간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부르져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이 해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화 20장 3절을 말씀합니다 야외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뮤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사와 당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께로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간절히 부르져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 백성들이여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집시다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주 앞에 부르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화 20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야외께 도심을 구하려하여 유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야외께 간구하더라 저들이 성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부르져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 권한의 때에 건져 주시옵소서 저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져 기도했습니다 권한의 때가 부르져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의 많은 문자어림이 다가올 때 국가의 흥망성쇄에 큰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주 앞에 부르져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치가 혼란하고 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확산시키고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려주시고 전쟁에 멈추고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한의 때가 부르져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순종했습니다 니네로 가서 보험을 잘하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 보험을 잘하는 것이 싫어서 정반대되는 밭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어서 그를 바다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져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를 때 내가 받은 권한으로 말미암아 야외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배 속에서 부르지렸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부르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02편 1절입니다 야외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되게 하소서 10편 107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외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도움을 구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자가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만군의 야외 하나님만이 전전하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10편 3, 4편 4절 1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야외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악의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외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음에 주님이 들으시고 건지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와 당은 절망의 때 환란의 때 주야에 부르짖음에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적해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사와 당은 그 쳐들어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바라볼 때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시선을 돌려서 여호사 바닥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이랑 같이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작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환란 중에 고난 중에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내렸을 때 의사를 바라보지 말고 병원을 바라보지 말고 주임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슬슬하고 외롭고 슬플 때 주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면 잠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동정의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임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치료의 주님 회복의 주님 능력의 주임을 바라볼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며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외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외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주임을 바라보세요 주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문제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문제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게 문제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만 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오늘 모든 문제의 응답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에 여가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이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임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지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임을 바라보고 주임을 붙을 때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때를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한번 고개를 들어서 주임을 바라보고 주임을 붙잡으면 우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나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야외를 악마하느냐는 새 힘으로 들이니 독수리가 나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독수리의 나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임의 내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임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지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시선을 고정시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장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간과할 때 성령께서 레이사람 야세엘에게 시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야 20장 14절입니다 요호와 야외의 영이 회종 가운데에서 레이사람 야세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성령의 충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20장 15절입니다 야세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바등이 왕이여 들을지어다 요호와 야외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며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의 당한 환란을 위안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와도 내 몸에 중병이 걸려서 의사가 손을 놓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은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는 것입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사실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큰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하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하고 걱정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야하실 선자가 계속 외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싸우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전쟁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람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급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가난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에 갇혀서 죽게 되었구나 그때 모세가 담대 외칩니다 주님께 14장 14절입니다 야외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죠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호사와 당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 이제는 응답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역대 20장 19절입니다 그가 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래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사를 하나님 요호와 야외를 찬송하니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조직해라 가운을 입히고 찬양을 하며 저 적군을 향해 나가자 군사들은 그 뒤를 따르고 찬양대가 맨 앞에서 적진을 향해 나가라 세계 역사상 이렇게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부르며 나가며 전쟁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연합군끼리 서로 서로 막 싸워서 서로 죽이게 하시고 서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외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야외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하고 또 찬양하실 때에 저들이 서로 싸워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카라모니 휘두르지 않으냐고 화라모 쏘지 않으냐고 그 전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모든 적을 변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는 우리를 절망해서 희망으로 죽음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찬양하고 감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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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중에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주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감사하고 환란 중에 감사하고 아플 때 감사하고 고통당할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순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감사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임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통하여 승리하고 큰 기적을 체험한 우리 김재곤 장로님 간증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분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칠첩밟기 신앙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마치 통닭이라는 그러한 체인을 열어갖고 지금 크게 성공한 예장 합신 영광께 장로님이신데요 회사 이름이 TGY입니다 Thanks God and You 라고 해서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회사 이름을 만들고 지금 크게 성공하여 하는 경험을 돌리고 있는데 그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노점상에서 닭을 팔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부모님이 돌아와셨어요 졸제 소년가정에 대해서 동생들과 흩어져서 보내는 신문배달하고 하면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친척이 운영하는 닭가게에 나가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여러 시간 동안 몸 부서지게 일을 하면서 자전거로 배달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싸늘한 시선에 저는 자식 없는 못난 녀석이라고 그런 멸시자 천대뿐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꿈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앞으로 대종 운전면허 취득해서 해외 건설자로 나갔다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 이제는 개인 택시를 하겠다 그런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택시기사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런 수개월 동안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새벽에 닭변송을 하는데 언덕 꼭대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학생 둘이서 옆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자기는 옆에 차가 택시를 들이받고 자기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이 바쁘니까 신호동이 밖에서 떠났는데 택시 운전자가 차가 부서진 걸 갖다가 배상받으려고 중학생들이 배상을 못할 테니까 자기가 옆에 차가 자기를 받고 도망갔다고 뺑소리 신고를 한 겁니다 자기는 그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실제로 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와서 저희들이 자전거로 들이받았다고 얘기를 했어도 어른말을 믿어주고 애들만 믿어줘야 하냐고 뺑소니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해외 노동자로 나가서 거기서 돌아와서 편안하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기로 했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크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체소에서 우연히 성교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냐고 펼쳐보는데 거기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태범 6장 14절 15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은 없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거짓 증언을 해갖고 자기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겠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터인데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걸 용서하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누명을 쓰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난 다음 그가 집행유예와 맞고 풀려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1년 후에 그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예수 잘 믿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평생 어릴 때부터 닭 가게를 했으니까 닭 장사를 하면서 잘 잡게 됐는데 고난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큰 딸이 뇌성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2년 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진 것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내내 부르셨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줘 없어서 우리 딸을 살려줘 없어서 그건 하나님만 바라고 울부짖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셔서 점점점점 그 상태가 좋아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서 그동안 완전히 끊지 못했던 술, 담배, 노름, 도박하는 걸 딱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데 고난이 또 다가왔습니다 충주에 큰 양계장을 세우기 위해서 1만평 규모의 부지를 계약을 했는데 주민들이 양계장 들어온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계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빚을 땋게 됐습니다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정말 자기가 온 재단을 투사해서 그곳에 양계장을 세우려고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이 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부르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이 철마에서 건져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건져주옵소서 부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 두 가지 결심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 있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그거 가지고 기도나 다니면서 1년 내내 걸어간 꿈을 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2016년에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잘 몰랐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데가 좀 봐보고 이번 주에 한번 좀 사 먹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년 매장이 100개씩 늘어나는데요 사업 첫째 매출이 500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농촌 미자리교회 해외 성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렵고 힘든 유수를 위해서 그 받은 축복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소년가장으로 맨손 들고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에 복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복수 대신에 감사와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면서 입사장 16절 말씀 붙잡고 늘은 그 절망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운데 인생 역전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50년 전 15살의 고아가 된 제가 지금은 연매출 1600억이 넘는 곳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복수 대신 감사와 용서로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통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모든 닫힌 관계를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용서는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상대가 먼저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빈손으로 용서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누명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주셔서 감사하래 우리 마음속에 응어러진 상처, 아픔, 미움, 원망, 서섭함 나에게 고통을 준 분에 대한 그러한 원한이 쌓여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